딸인 걸 알고 저희 아빠는 산부인과로 오시던 중에 돌아서 술을 드시러 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우시면서 우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마을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김세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수치주는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나를 수치주는 마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조용하고 자신감 없고 두려움이 큰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도 당연히 나처럼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저랑 성향이 아주아주 비슷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제가 학년이 높아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랑 성향이 너무나 다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반장 선거 회장 선거 이런데도 너무 자신감 넘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좋겠다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쟤는 저런 거 잘하네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힘들었던 만큼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경험 정보들을 하나 둘 청산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 태아 마음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마음을 청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태아 때는 엄마 아빠 할머니 세 분 다 아들을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하고 할머니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낙태를 하는 산모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아들이 아니면 지우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안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할머니나 아버지도 다 아 이건 아들배다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에 부푼 상태로 제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딱 태어났는데 딸인 걸 알고 저희 아빠는 산부인과로 오시던 중에 돌아서 술을 드시러 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우시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경험 정보를 딱 들었을 때는 너무 미웠어요 할머니하고 아빠가 내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 탓을 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미웠고 원망하면서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마음들을 청산하고 그 밑의 마음이 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감과 아픔을 전해주면서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나를 수치주는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핵심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아 나도 이 마음을 청산하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미친듯이 청산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아무리 풀어내도 현실에서 거부당할까 봐 두렵고 환영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수행을 하면서 나는 안 되는 건가? 두려움과 부정성과 그런 마음들이 한참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제가 해라님한테 힐링 세션을 받으면서 펑펑 울면서 해라님 저는 절대 해라님처럼 멋진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늘 누군가한테 실망만 주는 존재라서 절대 변할 수 없어요 하면서 울었더니 해라님이 막 웃으시더니 지금 네가 나처럼 되고 싶은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절대 나처럼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눈물이 딱 그쳐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해라님처럼 될 수 없어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계속 바꾸려고만 했구나 내가 그때 아픔을 주면서 태어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픔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꾸려고만 했구나 그게 확 인식이 되면서 머리로만 나는 나를 수치주는 거야 수치주는 마음이 있어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제 가슴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수치주고 있었는지 나를 아프게 했는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인식한 다음에 다시 기억버리기를 하게 됐어요 태아 때의 나로도 그리고 아주아주 열등하고 못났던 나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픔을 느껴줬어요 우선은 예전에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저항들이 올라왔거든요 네가 너무 싫어 넌 너무 못났어 남들과는 달라 수치스러워 하면서 그 순간이 되게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냥 꾸준히 느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나를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볼 때 예전에 머리로 나를 수치주는 마음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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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바꾸면 이런 이런 모습을 청산하면 다른 존재가 될 거야 집착으로 나를 혼도 냈다가 막 칭찬도 했다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나를 수치주는 마음을 인식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미안해 였어요 미안해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너를 바꾸려고 해서 미안해 미안해 네가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태어났어도 네가 열등한 아이여도 너라서 좋아 그런 너라서 다행이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답을 해줄 때 그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수치주는 마음을 보게 됐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느끼는 열등한 나 못난 나를 떠올렸을 때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머리로만 나는 이런 경험 정보를 청산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격려만 해주고 있진 않는지 또는 넌 이게 못났어 잘못됐어 하면서 화를 내고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식해 보시고 물론 그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도 느껴주되 그 마음을 느낀 다음에는 꼭 나에게 사과해주고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이해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세마을